고구마 발효식초 유인균 발효 황세란 유인균 와우! 특별한 음료! 고구마 식초 음료 한잔 하실래요? 고구마는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의 보물창고로 활성산소로부터 인체를 지켜주며 비타민 B1, B2, B6, 나이아신, 비타민 C, D를 함유하고 있다. 비장이 허에서 생기는 붓기와 설사, 피부질환으로 생긴 독소 등에 도움이 된다. 대장 건강의 동반자 고구마는 식이섬유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대장에 많은 수분을 흡수하여 변의 용적을 늘려 변비 예방과 대장암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생고구마의 진액 속에 들어있는 야라핀 성분은 변을 모르게 하여 배변을 돕는다. 익힌 고구마보다 지하의 지수가 낮아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느려 체중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땅속의 붉은 심장 고구마의 점액성 단백질은 심혈관계의 탄성을 유지하게 하고 피하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비타민 B6는 동맥 경화를 유발하는 물질인 호모시스테인 분해에 도움을 준다. 고구마의 수확시기는 9월 아순부터 10월 상 중순까지며 후숙하면 당도가 높아져 맛있어진다. 보관은 통풍이 잘 되는 상자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둔다. 고구마 발효식초 담그기 재료 발효병 5리터용 고구마 2kg, 원당 550g, 천일염 4g, 유인균 9g, 생수 1.2리터 고구마 발효식초 담그기 1. 고구마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 블렌더에 갈기 쉽게 얇게 썬다. 2. 얇게 젊은 고구마를 블렌더에 조금씩 넣고 생수를 조금씩 넣어가며 모두 곧게 갈아서 섞어 버무릴 볼에 담는다. 3. 고구마에 원당, 천일염을 넣고 원당이 녹을 정도로 버무린다. 4. 버무린 고구마에 유인균을 넣고 한번 더 정성껏 버무려준다. 5. 발효병에 담고 30에서 37도에서 30일 정도 발효하여 쓴맛이 나는 고구마 술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5. 발효매트 활용하기 발효식초나 발효술을 담그기 위해 유인균이 좋아하는 적정 온도는 30에서 37, 8도 정도를 유지하면 좋다. 6. 고구마 술이 된 후 숙성하기 고구마 술이 되면 알코올로 인해 쓴맛이 난다. 맛있는 술을 위해 약 15일 동안 2에서 3일에 한 번 정도 저어준 후 분리한다. 7. 고구마 술 숙성 후 분리하기 숙성이 잘 된 맛있는 술이 맛있는 식초가 된다. 발효식초 덕계로 교체한 후에 매일 저 산소를 주입하여 초산균을 활성시킨다. 8. 발효된 고구마 건더기 활용 알코올 분리 후 남은 고구마 건지를 버리지 말고 좀 더 발효하여 새콤하게 발효된 섬유질을 먹으면 장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식초 발효 덕계 알코올의 증발과 가스 배출 및 산소 유입을 위해 공기가 통하는 덕계로 교체하여 준다. 9. 술에서 식초 발효까지 신맛이 날 때까지 매일 또는 자주 저어주도록 한다. 자주 저어주면 산소의 유입이 많아져 초산균의 활성이 왕성해진다. 10. 발효술에서 발효식초가 되기까지 알코올의 증발로 쓴맛이 줄어들면서 술맛이 약해진다. 이때 관리를 잘 못하면 곰팡이가 피거나 향이나 맛이 저하될 수 있으니 초산균의 힘이 강해질 때까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11. 만약 관리 소홀로 곰팡이가 피었다면 12. 깨끗하게 소독한 도구를 이용하여 곰팡이를 드러내고 유인균을 약간 추가하여 넣은 후 손이나 옷소매를 정갈하게 하여 계속 저어주면서 초산균이 활성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초산 함량이 4% 이상이 되는 식초가 되어야 안정권에 될 수 있다. 총산도는 식초의 4% 이상의 초산이 농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2. 기포가 없고 맑고 깨끗한 13. 발효식초가 되었다면 소분병이 파여 복원하면서 마시거나 원래의 발효병에 두고 조금씩 덜어먹는다. 13. 식초음료 마시기 14. 따뜻한 물 1.5컵에 발효식초 1큰술을 희석하여 그대로 마시거나 올리고당이나 꿀을 약간 넣어 취향대로 섞어서 마신다. 14. 장건강을 생각하는 황세란 유인균 15. 유언 플러스 15. 행복한 발효세상 www. 발효세상 15. 케야 15. 비슷한 plays 15. Lah nail 15. unnie 15.אן 16. 17. palabY 17.addin